까칠해 보일 때도 있지만 뭔가 속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 같달까요? 고양이도 구조나인 거. 그게 뭐예요? 구조된 유기묘요. 전혀 내색하진 않으셨지만. 그렇게 답답할 땐 동기 찬스 써요. 나 이렇게 보여도 고민 되게 잘 들어줘요. 동기 사랑, 라나 사랑. 잘 가요. 제가 먼저 내려서 죄송하네요.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먼저 내려야죠. 엄청 좋은데요?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갈게요. 시발해 주세요. 제가 오늘 많이 잘못했나요? 공부했어요. 이 팀의 경쟁력이 뭔지 약점이 뭔지. 그러게요. 아이, 그래서 저는 아직 권필이 님 다는 이해 못 하겠어요. 저는 좀 알 것 같아요.